더우세요? 네? 아, 조금? 저 혹시 창문 좀 열어도 될까요? 아, 네. 진영서. 참아야 된다, 너. 화장실 말고 딴 생각하자. 그래. 오늘이 월요일이지? 그니까 내일은 화장실이에요. 어? 아니야, 아니야. 딴 생각해. 저기. 음악 좀 틀어주실래요? 음악이요? 림자가 빛을 따르고 을 따라 비 내리는 길 속에 서서 이처럼 기다리고 지켜보는 것은? 저 여기서 내릴게요. 네? 여기서요? 네. 저 내려야 될 것 같아요. 아니, 도로 한가운데서 왜? 아, 그게 그러니까. 괜찮으세요? 제가 여기 조그만히 더 있으면. 차에서 쌀 것 같아서 그래요. 응? 그럼, 안녕히 계세요. 저기요, 저기요. 진영서 씨. 저거 화장실, 화장실, 화장실. 아아, 진영서 차 봐. 참을 수 있어, 멋있어. 아유, 진짜. 아유, 진짜. 아유, 진짜. 아유, 진영서. 어유. 감사합니다.